오길래 문자도 보냈는데 답이 없더라구 네? 자 민준이가 언제냐 하면은 화목금이야 화목금 알겠습니까? 원래 뭘 언제로 알고 있었어? 원래 언제로 알고 있었어? 화수금으로 알고 있었어? 지금 바꿔도 상관없어 어떻게 할래? 화수금 할래? 화목금 할래? 화목금? 지금대로? 까먹지마 그래서 민준이가 집사하기로 했네요 안했네요 왜 또 안했어요? 네 추석 지나고 나서 조금 봐줬는데 슬슬 안하네 그러면 선생님이 숙제를 주는데 어떻게 좀 숙제를 선물로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킨대로 잘한다 야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될까? 선생님 1대1 중이에요 뭐래요? 스케일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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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요? 스케일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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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까? 스케일러턴 회골이란 뜻이에요 사실 스케일러턴 그렇습니까? 스케일러턴 이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크지 Orleans 스케일러턴 너 지금 진도 많이 밀리고 있어 여기까지 소리 가 스킜레턴 얘는 니은 됐고 스키 됐네 스키 그치 스킨 스키 와이가 무슨 소리가 된다 이 합쳐서 스키니 되었습니다 cendo 오케이 klar 이거 두개 합쳐서는 뭔가 한국일밖에 안 들리지 않으세요 단체 말고 문장만 듣고 얘는 뭐가 될까? 오케이 sneeze 진효야 조금 조용해줘 뭐라고? sneeze sneeze 오케이 그러면 여과의 소리가 sneeze ee가 뭐됐어 ee, sneeze, 그 다음에 z가 z 소리가 나는 ee z가 sneeze 재채기하다 이런 뜻이야 sneeze 얘는 snack 그러면 a가 뭐 된거지? 얘가 a 된거지 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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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과의 소리가 snack 그 다음에 그 소리는 누가 내줘요? ck죠 ck 이거 앞에서 뭐가 됐다 뭐라고 얘가 snack 간식 과자를 snack이라 하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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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ck 얘들은 뭐가 될까 잖이 스네이크 ssneak ssneake ssneike a가 뭐 됐지 ssneik ssneike a, a a가 a 됐어 뱀이야, ssne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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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가 못했다고 에이 스네이크 얘는 스네이크 얘는 스퀘러턴 스네이크 얘는 스네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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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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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스페 시 어 스페셜 오케이 얘가 뭐했다고 시 얘는 어 은 그래서 스페 시 어 걔 Patrol 애들 또 사 들어 볼까 스페 Lux vers 자 아주 잘 기억했어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 하면 이 에이는 뭐나 뭐가 된다 이나 에가 된다 했지 여기선 에가 된 거야 에 오케이? 그러면 여과의 소리가 spread, spread, 다 합쳐서 spread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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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뭐가 될까요? very good 뭐라고요? specific 그래서 이번에는 효과의 소리가 spread, see, fake, fake, specific, specific 오케이 specific, specific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오, 민준이 많이 늘었는데? 오케이, 아닌 척하면 어? 어쩔 수 없지 지금 성현이 너무 빨리 맨날 가는데 splitting splitting 봐보자 여과의 소리가 splitting i가 e 된 거야 splitting ng가 뭐 된다 했지? ng가 음 그래서 다 합쳐서 splitting splitting 오케이 다음,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staff 스태프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 스태프 와우,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공부한 거 아니야? 공부한 거 아니야? 스트라이크 안 하고 있던데 얘는 뭐가 될까? 맞나? 이건 젠자 맞나? 이건 젠자 맞나? 이건 젠자 스터디 유가 어디인거야? 유가 내리는 세가의 소리 유가 내리는 세가의 소리 뭐라고? 아 뭐라고요? 어 여기서 힘 빠져서 어 그러니까 아이고 또 잘못 갔다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가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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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디는 민준이가 싫어하는거야 뭐게 좋아하는건가? 아 민준이가 좋아하는거야 공부 스터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한 번 마저 계속 마무리하세요